자 6월 2일 장마감 셀트림 부터 cmg 제약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이오 주들이 최근에 계속해서 재평가 되는 그런 모습이 돌아가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주들이 순환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죠 오늘은 상당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준 종목이 있죠 차바이오텍입니다 차바이오텍이 파킨슨병에 대한 치료 성공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아주 강했죠 여기에서 이렇게 하다가 쭉 올라가 버렸죠 지금 제약바이오 주들이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재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아주 강력한 모멘텀이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F클론도 보면 오늘 강력하게 올라섰죠 크리스탈도 오늘 강한 모습으로 6% 이상 7% 정도 올랐죠 대웅도 지금 10% 정도 올랐고 지금 오전장에는 제약바이오 주들이 그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어제 워낙에 크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오늘은 좀 숨고르기에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은 또 연속적인 강세가 나타났죠 오스코텍도 레이저티닉 원천 개발사죠 오늘 장중에 HLB 흐름하고 상당히 유사하게 흘러가면서 쭉 올랐다가 쭉 상승했다가 무너졌다가 다시 타고 올라가는 그런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강세를 나타냈죠 그런데 셀트리온 그룹들이 상당히 오늘은 지수를 크게 상승시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CMG 제약이 또 많이 올라섰죠 그리고 오늘 상당히 눈에 띄는 부분이 헬릭 스미스가 그동안 조정을 많이 보인 부분 한 번에 올라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매지온 돈을 강한 모습을 보였죠 지금 제약바이오 주들이 상당히 지금 모멘텀이 좋게 바람을 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셀트리온 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어제 강하게 치고 올라섰죠 동물 실험 성공 소식 때문에 아주 강하게 올라섰는데 강하게 오르고 오늘 조정을 좀 보였습니다 18만 주 정도 외국인이 54만 샀다가 18만 주 매도 기관이 4만 주 정도 매도가 나왔죠 쌍끄리 매도가 나오면서 숨고르기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제 강하게 한번 쳤는데 여기서 좀 밀렸죠 외인 기관의 매도로 좀 밀렸는데 이런 분위기면 계속 숨고르기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여기에서 올라서고 한 단계 레벨업이 됐죠 레벨업이 된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다시 양봉을 만들어내면 좀 더 빨리 올라가서 한번 더 레벨업을 시킨 후에 재평가를 하겠다 요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수급 상태가 좀 그렇게 좋지가 못하죠 이런 분위기면 이 거래량이 한 백만 주 정도 나왔습니다 내일도 백만 주 미만 정도 나온다 그러면 요 원절에서 추세는 계속 상승으로 가겠지만 조금 이제 숨고르기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거래량이 만약에 내일 200만 주 이상 300만 주 이상 터진다 그러면 다시 올라설 가능성이 큰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셀트리온 회색해도 2% 정도 하락했죠 외국인의 매도가 30만 주 어제 이어서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은 8천 주 정도 매도가 나왔죠 어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위꼬리 달고 오늘은 좀 조정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아무래도 블락딜 여파가 오늘도 좀 나타난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러나 이제 막 추세는 상승 추세에 있죠 추세는 여전히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좀 조정하고 여기서 이제 숨고르기를 좀 하는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날 수 있겠지만 결국은 또 이렇게 가다가 방향은 위로 잡고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큰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제일 강하죠 0.8% 올랐습니다 15만 주 외인 들어왔고 기관도 8천 주 들어왔죠 추세가 아주 강력합니다 지금 신고가를 치고 계속 올라서고 있죠 N자형 반등이 아주 강력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쉽게 내려오지 않겠다 그런 고가 놀이를 좀 하겠다 그런 의지가 나타나는 흐름이었습니다 300만 주 거래가 되었고 지금 이렇게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흐름이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에너지가 상당히 좋죠 웨인하고 기관이 좀 들어왔고 여기에서 이제 바로 밀어 올리게 되면 상당히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 게 되겠죠 알테오젠 올라가듯이 그렇게도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아무래도 셀트리온 그룹이다 보니까 존 호재 소식으로 밀어 올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소화하는 시간 그런 시간이 물량 소화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신풍제약은 3% 정도 하락을 했죠 지금 신풍제약은 피라맥스 부분에 대한 그런 소식이 나오면 이제 올라가고 나오지 않으면 21선 기준으로 좀 이격이 벌어지면 다시 붙이고 벌어지면 붙이고 그런 흐름이 계속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그런 흐름이 좀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지금은 3% 정도 하락하면서 21선 금방까지 왔죠 내일 21선 정도 터치를 하거나 조금 깨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다시 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좋은 소식이 하나 나오면 다시 또 올라서는 그런 흐름이 나오겠죠 외윈이 16,000주 매도 기관이 500주 매수했습니다 셀리버리는 아주 강하죠 어제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2%까지 왔었지만 다시 밀 올리고 있습니다 어제 외국인이 폭발적으로 매수했죠 오늘은 32,000주 매도가 나왔고 기관은 관망을 했습니다 지금 흐름이 좋습니다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로 밀어 올렸고 오늘 뭐 32,000주 매도가 나왔지만 그래도 밀어 올리면서 마감을 했죠 자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또 이제 신고가를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죠 지금 이런 강력한 힘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아주 흐름이 좋습니다 헬릭스미스가 그동안 상당히 좀 많이 밀렸었죠 밀렸는데 엔젠시스 다시 진행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밀릴 수는 없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거래량이 완전히 터졌습니다 330만주 거래가 되면서 외국인이 20만주 매수했죠 상당히 크게 매수했고 기관도 3만주나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 헬릭스미스 소식을 보면은 별거 없죠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는데 엔젠시스를 다시 임상을 진행한다 이 소식이 나왔죠 그 소식이 나오고 나서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조정이 좀 됐죠 조정을 한 후에 다시 밀어 올리면서 거래를 실어서 다시 밀어 올리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시총 2조를 탈환했습니다 방향이 완전히 위로 잡혔죠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 저항선 181선을 한 번에 거래량 실어서 뚫어냈습니다 이제 에너지를 좀 소진을 했으니 썼으니까 외인 기관에 매수가 많이 들어왔죠 여기서 이제 계속 밀어붙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뭐 조금 순거르기 하는 그런 흐름이 조금 나타나겠죠 여기하고 여기 매물들 좀 소화하는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겁니다 아무래도 자 그렇지만 좀 소화하는 과정이 좀 거치고 소화하는 과정을 좀 거치고 나면 다시 또 밀어 올릴 가능성이 큰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물량 소화하는 이 상황이 조금 전개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cmg 제약도 최근에 제약 바이오주도 돌아가면서 한 번씩 위로 치고 있죠 cmg 제약이 쭉 조정을 한 부분 오늘 강하게 위로 밀어 올렸습니다 외국인이 50만주 정도 매도를 했지만 기관이 43,000주 들어오고 상당히 이제 개인들이 들어오면서 상당히 강하게 밀어 올렸죠 거래도 많이 터졌습니다 1,300만주 흐름이 아주 좋아졌죠 추세가 그대로 합니다 올라갔다가 20선 깨고 받치고 올라갔다가 2선 깨고 받치고 올라서고 그런 계단 밟고 계속하고 있죠 이런 방식으로 이런 방향으로 추세 상방으로 계속 밀어 붙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치적으로 봤을 때 고점 고점 고점이죠 이런 고점들이 연결된 부분이다 보니까 또 물량 소화 과정이 조금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